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긴장이 돼서 머리 안 나오지 마! 멤버들이 보고 싶네요 떨려! 떨리네요! 하지만 저게 막중한 이모가 생겼으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크리스틴 파이팅! 시현 파이팅! 정윤희 파이팅! 디디 파이팅! 하이! 캔! 나와요! 시현아! 여기 시현이 수술을 이용해서 지금 C, X, Y 이렇게 시현 이렇게 표현하는 X, Y가 시현이랍니다 맞아요! 발랄하게 한번 입어봤어요 이... 도리도리! 새로운 친구가 왔습니다 귀여워 죽겠어 진짜 떨렸는데 멋지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아 왜 이렇게 자유롭게 됐지? 오늘... 이때 나와있었는데 이때 안 걸릴 거야 신장... 떨지 말고... 오히려 저희 가서 떨었어요 처음이라 너무 긴장하고 떨렸어요 잘했어! 잘했어! 언니들이 응원 안 해줬으면 저 진짜... 무대 예쁘게 나오긴 했나요? 아주 예뻐 괜찮아요 언니들 없었으면 저 오늘... 정말... 계속 열심히 배치챘는데 이 차이는 추억을 걸 것 같았나 저 제가 사실 아이유 선배님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번에 한 종일 듣고 있어요 지금... 너무 좋아 그냥 진짜 앤스로 좀 웃는다 이 차이는... 이 차이는... 이 차이는... 이 차이는... 이 차이는... 나 나 나 어라? 쭈! 어라? 11일 차이는... 힙합의... 저희 언니가... 자리시하는 거... 보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 지아나요 응? 자쿠쿠쿠쿠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기대돼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아봉과 상큼발랄한 다이아의... 혹시... 저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안녕 안녕 아 시연아 너무 대견하고 앞으로 더... 예쁜 시연이 MC가 되게 돼 화이팅 떠나보낸 기분이었어요 맞아요 내가 키웠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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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약간 울컥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또 그래? 정말로 그건 아니야 주체 기억이긴 하지만 디디야 너무 잘했어 앞으로도 쇼 음악중심 MC로 많이 좋은 활약 부탁해 자랑스러워 예스 화이팅 화이팅 저는 오늘 세면제로 끝내겠습니다 잘했어 음 좋다 좋다 예쁘다 그래 너무 예쁘다 시연이 표정해주세요 수고했어 수고했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던 음악방울의 연습을 아 오케이 기생했어 행복하다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어디로 가죠? 연습해 연습해 연습시구 가겠습니다 안녕 안녕 연습하러 왔다 와 형 형 천재의 춤 막시요 아하 연습해야지 제발 연습해서 시청자의 극복 어 뭐야 오랜만이네 오랜만이네 오호 아악 whose 아악 레시 내가 진짜 아 으휴 아 prisoners! 전기 아 호호 형! 와! 오해! 디미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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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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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